소건망류 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소건망류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건망류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되는 무지예반증은 건망류라고도 부르는데 이에 반하여 새끼 발가락이 돌출되는 것을 소건망류라고 부릅니다. 소건망류의 원인은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선천적으로 발볼이 넓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동양인의 경우 좌식생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돌출된 새끼 발가락 부분이 신발이나 바닥에 의해 자극되면서 활행망의 염증, 통증 등을 일으킵니다. 소건망류의 증상은 새끼 발가락의 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건망류의 치료는 초기에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진통, 소염제 등으로 통조를 조절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없다라도 미용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나 걸음걸이, 무릎, 허리통증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소건망류 수술은 휘어진 정도에 따라 튀어나온 뼈를 절제하거나 또는 뼈를 절골하여 각도를 교정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수술 후 3일부터 특수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할 수 있으며 6주부터는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부터는 평소 신발을 신을 수 있지만 하이힐 또는 예쁜 구두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건망류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